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근데 이 치킨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은 trainer이야 예전에 냐이과물 Earth 나는 치킨이 까지 진짜 맛있다 진짜 이 맛도 잘 안먹는 소리 정말 맛있어 아시지 않은 맛 너무나 맛있어 치킨을 먹어야지 치킨이 없어서 치킨이 너무 맛있다 치킨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여 아까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저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거 먹으면 그냥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어요 나 너무 맛있어 초콜릿 고춧가루 이번엔 트레이브 4.5.5.1 5.4.5.5 5.5.5.5 5.5.5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참김이 한 입 진짜 맛있네요 이제 음식을 먹으면 맛을 주고 있어요 아직도 좋지 않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감사해요